오늘 이거 통일 못하겠다 한 2시간 더 해야겠는데요 내일 끝내야겠다 자 자 이 친구들 가라마치십니다 자 가라마 여긴 면세 해줄게요 지금 뭐 세금 과다수의 뭐 하겠어요 쟤들은 카르타고 쪽으로 올라가구요 힌트 뭐야 시라코 사이는 또 로마가 먹었네 서핑했나보다 이 새끼들 자 네아폴리스에 매복해줍니다 일단 로마는 함락을 못시킨답니다 병력 차이템에 저 친구들 라데르 치구요 정연씨 이거 로마 2 처음 나왔을 때 봤어요? 자 라데르 암락시키면서 이제 저 뭐에요? 에피루스 망했구요 하킹품에는 좀 반대가 많다? 아 나왔을 때 해봤다고? 왜요? 왜요? 네 네 케이로 있었구나 네 네 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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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죄송 여기서 이렇게 돈자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친구들 하나 고용해서 이 친구들 가지고 용병 거주건 한번 뚫어보죠 뚫을 수 있으면 가능한 말이지 시민병들 존재란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터넌깁니다 그땐 지금하고 그럼 병과가 좀 달랐단 말이요 아 폭도들 주지 폭도들 얘기하는 거 맞잖아 성난 시민들이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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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탑 소스 먹었습니다 암튼 근데 그게 왜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쟤레비스키 망했고요 그게 그게 왜 역사에 안 맞는데 폭도니까 네 생각은 이제 태극기 무대처럼 나라를 팔아먹어야 된다 전쟁이 터지면 뭐 그런거에요 저 참 심오한 생각이구려 그래 이거 함락시키겠습니까 벨츠에 애들 보내서 용병을 고용하면 이게 되나 안될거 같은데 택도 없지 그치 저게 저 폭쪽에 있는 병력이 합류하면 가능할거 같은데 이 병력만으로는 안될거 같아요 용병이 있어도 안될거 같고 남자 Joséастьon 흠 자 일단은 요건 쫘고 둡시다. 두고 여기 이 문제부터 좀 어떻게 봅시다. 체르스키 무대에 왔던거 처리했구요. 저 얘들은 해산합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쟤들은 초고용 턴덕입니다 턴덕 자, 키다무스치구요. 얘들 아까 누미디아 아니었나? 제스카르타고까지 먹어왔어요. 반란이 어딘가 터질거에요. 저는 탑소스나 카르타고 터지면 좋겠네요. 자, 릴리바이온 치구요. 자, 세게 스티카 칩니다. 자, 브레우키 좀 망했구요. 파타비움이 있는건 마르코만 입니다. 애들은 왜 이렇게 딸리냐? 그냥 우리 부대 자체가 그냥 숫자가 충원이 안되서 그런가? 모자라서 그런가? 엄청 딸리네? 자, 이렇게 스티카 칩니다. 자, 이렇게 스티카 칩니다. 자, 이렇게 스티카 칩니다. 스티카 칩니다. 자, 포도로기스 드디어 뚫었구요. 스티카 칩니다. 이 총은 그냥 해산해버리고. 스티카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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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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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형이랑 로드하죠. 로드하고 난 저기 이해가 안되네. 왜 저거를 못 이기나 자 조금이라도 뒤도 물립시다 기습당하더라도 저렇게 계속 도망가는게 낫지 저 이러면 요 부대가 살아남게 됩니다 한턴 살아남죠 야간전투가 걸려서 이 분단 아예 참전을 못하네 그쵸 이걸 이길 가능성도 있나 노포 때문에라도 이건 못 이기겠다 넘깁시다 이거는 찾아가 blue retreat my warriors retreat 那么 그 다음에 탑소스죠 탑소스의 반란이고 러머군 한군단 쇠나가는 건 날개형으로 맞대요 세면 안 되죠 자 뒷밑에 치고 얘들은 여기 매복해 줍시다 브룬디슘은 브룬디슘은 바로 함락되지 않을 겁니다 12보대 다 했기 때문에 네아폴리스의 약탈 만하구요 일단 브룬디슘으로 후퇴합니다 브룬디슘은 바로 함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배고파트에서 복숭이 olarak 올려두입니다 wolveve Yuri의 월요일까지 쟤는 서쪽으로 가고 진짜 로프로돔을 함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배치하고 터넉입니다 143년이네요 보통 다른 팩션으로 치면 지금쯤 되면 세계정복이 끝났을 시점인데 거의 끝났을 시점인데 이제 반쯤 먹었네요 반? 한 3분의 2쯤 먹었네 for many season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마을라이트입니다 둘은 도대가 칼알리스 쪽으로 갑니다 그너도 잡고, 그리고 카르타구로 올라가죠. 디미디치구요. 워리어에요! 움직이요! 간을 조사하라! 여기 Mon이! 우동모를 과ности! 자 일단 얘는 브룬드시엄으로 돌아가구요 쟨 노레이아츠죠 노레이아츠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점입니다 자 이스트로스 먹구요 자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루프 로든 치고 뷔 뷔 뷔 쓰읍 뷔 쑤 프 스마트 eventual 소비 destruct 누가 전쟁을 하죠? 현미씨 안녕하세요 뭐라고? 요원이름이 헨타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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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스루이스 먹었고 아이스틴 지금 전쟁을 건게 아니죠? 헨타위네 길러만 부족했나봐 그럼 더이상 거점이 없습니까? 거점이 없나보다. 이게 마지막인가보다. 제대는 저렇게 좋구요. 여행을 로드합시다. 네아폴리스에 그... 섬게이 군단들이 이주게이죠. 이주게이 군단들이 있는데 자... 여기 매복해요. 매복해주고. 쌀말고 소금을 뿌려라. 자, 카랄리스 칩시다 내가 언제, 임마 로마는 이제 거점이 없습니다 카랄리스가 마지막 거점이었나 봅니다 가독이는 쥐가 있으면서 자, 2홀시고 잘 생각해봐 나는 니들한테 신민 새끼들아 라고 난 얘기했었지 니들 각각한테 신민들아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니들 각각은 신민일 수도 있고 신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자, 노래에 있는 얘들은 그대로 둡니다 이제 그거 있죠 주동군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여기 매복해두죠 자, 한턴만 오늘 더 해주겠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내겠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기네요 지금 3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나네 내일 끝내야겠어요 발잡고 날 성리학으로 성리학자라고 모욕하다니 모욕하다니 자, 네아폴리스에서 마실리아군에 빠졌습니다. 제 친구도 요거 정리합니다. 아, 근데... 아, 이거는 미안합니다. 이거는 실수했습니다. 이 스트로스 쪽으로 한 군단이 지금 튀어나갔네요. 내가 저걸 못 봤네요. 이쪽으로 한 군단이 삐져나가 있었네. 그러면 이 두 군단을 다 써야겠네. 한 군단을 남겨놨다가 위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클레오파트라도 씨발 1배나 낸쓸거다. 귀족이라고 다 병신새끼는 아닌거지, 그러니까. 얘넨 짐 왜 못 움직이나요? 전복돼서 그런가? 쟤는 네아폴리스 타러 나오구나. 쟤는 네아폴리스 타러 오는몸을 쟤는 일리리아까지 알라리아죠 알라리아까지 탈환 먹읍시다 이 새끼는 또 뭐야 이제는 카를리스 외복하고요 루시타니 군대가 보이네요 팅기스를 루시타니가 먹고 있네 자 일단 얘들은 2홀로 가고요 자 노레이아이든 군대는 파타비움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군대는 우리 마니산 쪽으로 갑시다 아이스티 이 새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는데 자 뭐가 일이 잘 안풀리네요 자 뭐가 일이 잘 안풀리네요 저기 한 군대는 더 만들어주고 당연히 한국이 이겠지 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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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보수 드리기입니다 직결하십시오 여러분 직결해서 나라를 계속 말아 쳐드십시오 시발 자 요인들 능력을 올려주고는 방송 끝낼게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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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아 그.. 그 뭐지 이번에 국방부 쪽으로 청와대 그.. 청와대를 집무실 옮긴다 그러는 거 보면 개병신 같지 않나 니 의견 어떠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요걸로 끝을 냅시다 몰라 ㅅ발 요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새끼 대가리 안에 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니 이거를 자 로마2의 겟타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겟타이 방송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